하하하하 어디로 가세요? 같은 방향이면 제가 틀어다 드릴 수 있도록 괜찮아 나 오늘 가게 들러서 할머니 도와드려야 돼 갔구나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너 주인은 어디 갔어? 어? 그러게 누가 버린 건가? 그거 알아? 유기견이 많은 지역일수록 강력 범죄가 더 많이 생겨난대 책에서 보니까 처음 듣는데 그럴순한데요? 헤헤 근데 은근 책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맨날 틈만 나면 책만 보지도마 헤헤헤 너 오빠랑 사진 찍자 이거 봐야지 이거 올려야지 그래야지 내 팔로우들이 전 강아지들한테도 관심을 갖는다고요 오빠네 가서 쐈까? 응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